masculin masculin 왔어? 오 잘해라 잘해라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? 큰 놈이야 조심해라 떨구지 말고 와 겁나 för 와 뭔데? 뭔데?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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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감동 소리야! 오 차꺼! 사짜다! 목소리가 쓰니까 더 커 보였네 와 잡았네 오차 잡았어야 했는데 오차 도셨는데 달아 40 딱 40이래요 사짜가 또 땅 나쁘게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또 왔어? 오 왜그러니? 조심해라 겁나 커 아 또 겁나 겁나 커 돼요 사짜 사짜 오짜는 아니고요 사짜정도 되면 돼 감성돔 또 나왔습니다 대박 계속 하똥님 자리에만 나오고 있어 와 오늘 자리 잘 맞았다 오빠야 오늘 날 잡았다고 오빠 35 35점 35점 오 왔어? 왔어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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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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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다 감시 우와 크다 우와 잡았다 우와 사짜네 사짜 딱 봐도 딱 봐도 사짜 엄청 크다 우와 우와 그냥 사짜가 사오더니 이미 별풍산 마냥개를 산물했습니다 그냥 사짜래 그냥 사짜 40만원 넘어야죠 40만원 고맙습니다 땡큐 수고하시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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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왔어요 잘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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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진다 조심해라 45 45 45라? 우와 엄청 크네 아 대박이다 우와 이건 무조건 45야 와 진짜 크다 잡았다 잡았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45 이건 무조건 45 보이죠? 안에 호킹된거 보이죠 이건 무조건 45 무조건 45 굉장히 우와 되게 커 아까 그 놈보다 사짜보다도 훨씬 더 큰데 걔 아까 40이었지 45 되죠? 머리 끝까지 좋으죠? 네 살아있지 아직 살아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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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방송에 사진 좀 올려줘 얘 진짜 빵 좋지 그래서 어쩐 줄 알았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너무 커가지고 빵도 좋고 자 여기 피 뺄게요 어후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쭉 빠져 아 40원은 해로 먹을 거고요 40원은 이거 어머니 드릴 거 얘는 이제 냉동시키려고요 소금 쳐서 아하 그게 노랜 줄 알아? 맛있는 건 딱 먹고 나던 놈 아하하하 어후 해 칼 따로 있지 않나요? 해 칼은 저쪽 간에 가서 어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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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주고 마 어후 어후